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주택가격은 지난해 5월과 비교해 평균 16.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조사 결과 지난 5월 1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 지수는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6.4%, 20개 주요 도시는 17%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도시로 피닉스 25.9%로 1위, 샌디에이고 24.7%, 시애틀 23.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가 공개한 6월 평균 주택가격은 36만 3,3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넓은 집을 원하는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이 줄어 주택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시장 과열은 역대급으로 낮은 모기지 금리가 수요를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